시작! 자, 선수분들 준비해보셨나요? 자, 선수분들 모두 준비가 되었습니다. 자, 32강전 마지막 경기입니다, 마지막. 자, 카운트 들어갑니다! 셋, 둘, 하나, 파워!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! 아, 씨미 살짝 안 맞는 것 같은데? 아, 씨미 살짝 안 맞는 것 같은데? 에지! 아, 이거 뭐야? 헐! 나온다! 헐, 어떡해! 네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전부 다 게이제 편도 들어가기 아, 이 정도 몰라 이 아, 이 정도 몰라 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